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의 존재의 존재입니다. 오늘의 아버지가 오늘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기념의 믿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기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instead of saying that I believe in God, I would like to make some evidence and questions about his existence.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다면, 저에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슈아 58입니다. 이슈아 58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필요한 일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58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 우리의 성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предлаг인들이 Γ의 저에게는 공유가 섭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대단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아 이게 은히베프다 뺏어 because you perhaps you had died the life of helping people poor needy and still maybe you've been living 20 or 25 years I'm not talking about days but years of uh obeying his his promise but what you can see now is 지금 시점에서, economic problems, poverty, or your necessities, especially your health problem. If you are having health problem, which is cancer or paralysis and so on, then it's not easy to believe. 그래서 왜 당신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가 금수하지 않거나 안 상처를 못하였고 왜 이 Bible said 하나가 바로 회복을 하실 수 없을까요? 하지만 그리스로 내 삶은 이 일을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는 자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심해지고,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둠을 보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